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SK텔레콤에 대해서 시장의 컨센서스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SK증권의 고승희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월의 첫 거래일 미국 증시는 상당히 큰 폭, 1% 오름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우리 증시는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여전히 디커플링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증시의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벵가드 이슈라든지 환율 등 많이 꼽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원님께서는 어떤 것들 보세요? 최근 2013년 들어서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 대비했을 때 상당히 디커플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국내 증시의 디커플링 요인을 크게 세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업 실적 둔화를 꼽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벵가드 이슈,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한창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북한 지정확정 리스크 이렇게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요인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러한 요인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주가 수준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12개월 예상 PER로 봤을 때 한 8.4배 수준이고요. 표준 편차로 봤을 때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 등 지정확정 리스크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보수적 대응을 하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인들 아직까지는 해소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언제쯤 해소가 되면서 디커플링이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각각의 요인들을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다분기 기업 실적 둔화에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는 2월 말까지는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3월부터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은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벵가드 이슈인데요. 벵가드 같은 경우는 6월 말까지 국내 증시를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1개월 정도 지났으니까요. 여전히 한 80% 이상의 물량이 남아있는 것이고요. 시장이 선 반영을 한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한 4월부터는 벵가드 이슈는 조금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북한 지정확정 리스크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북한 3차 핵실험 시간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가 언제이냐 이것이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핵 발사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어떤 지정확정 리스크가 시장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 점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북한 리스크로 시장이 급락을 한다. 이때는 절대적으로 시장을 저감의 기회로 활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2월 증시는 앞서 말씀드린 디스카운트 요인 3가지가 여전히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코스피 밴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190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 박스권 장세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2월에도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이 박스권을 좀 구간으로 나눠서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2월 증시를 상고하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저하고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앞서 말씀드린 이 3가지 요인은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영향은 둔화되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증시와 같이 가는 모습을 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코스피 지수가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 부지는 마무리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상대적 부진이 마무리돼서 상대적 강세로 갈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증시의 속도에 발맞춰서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국내 증시를 억누르는 요인은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을 살펴보시면 2월 증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00에서 2050포인트 박스권 장세 속에 1970포인트 이하에서는 IT라든지 건설, 증권 등 베타가 높은 업종의 비중 확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970포인트 이상에서는 음식료라든지 통신, 유틸리티와 같은 상대적으로 저베타 업종의 비중 확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970을 기준점으로 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자고 말씀해주셨습니다. SK증권의 고승희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